5,6,7,8 이제부터 잘먹는다 시작 자 다시 벌칙이니까 제가 뭐 써져 있는대로 읽었습니다 1번,2번 정확히 읽구요 2번 본인이 고르신거니깐 하셔야죠 자 귀여움을 이렇게 하는거다 자 켄씨 어떤 목소리가 좋을까요? 나는 부여 니가 맘이 아플 때에 그렇죠 저렇게 말하면 인정해드릴게요 5,6,7,8 잘했다 조금 더 조금 더 아이고 힘들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앤씨에게 여쭤볼게요